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가 지난 2월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죠. 매수가가 얼마일까요? 아유 다행입니다. 2만 7천원. 지금 현재가와 크게 차이 안나요. 그렇습니다. 5% 비중이고요. 그러면 이게 밀렸을 때 이때다 싶어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잘한 선택인 건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전부관님, 이번엔 칩스 중에서도 텔레칩스입니다. 매수 지금 잘한 걸까요? 그렇죠. 이제 텔레칩스가 입은 지금 보면 아까도 내가 이게 마케텐에서 이 칩 관련주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했거든요. 이게 보시다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기술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면 지금처럼 흘러내릴 때 고생을 하지 않고요. 어떤 주식이 올지 모르니까 어떤 주식이 올지 모르니까 이게 나중에 그렇죠? 이게 아, 가만있어 봐. 이쪽으로 가서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어떤 주식이 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온 김에 온 김에 내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걸 갖고 얘기를 해주면 오픈 엣지가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오픈 엣지가 그러니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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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일 내가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청취 강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려서 날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제 랭킹쇼 이게 아마 유창호 앵커 아마 알 거예요. 오픈 엣지를 어떤 사람이 눌림목 매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고 조정 중에 사놓고 무슨 눌림목 매수했다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한마디 해주고 당장 당장 추가 매수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어제 그 오픈 엣지가 오늘 날아간 거예요. 내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오픈 엣지하고 텔레칩스는 그 추세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픈 엣지는 기술적으로 61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18한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살짝 깬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이렇게 고점 이걸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데 이 고점들이 지지의 역할이고 이 2평선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가는 주가는 이렇게 떠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 이런 걸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사니까 운 좋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다시 텔레칩스는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죠. 아까 에코프로BM이나 이런 거 기술적 분석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 얘들은 이 평선들이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고점에서 많이 밀렸다고 해서 사봤자 얘가 거래가 실려야 이걸 뚫고 올라가는데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이렇게 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살 때는 지금 이 가격에서 사는 거 오케이 비중 작잖아요. 그렇죠? 적게 사는 거예요. 적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저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이렇게 밀릴 때 조금 조금 사면 이제 얘가 한두 번만 더 밀려버리면 이 이 평선들하고 이제 거래가 멀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거래가 멀어지어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거래가 실리면서 나면서 3만 원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20년을 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2만 5천 원대 오면 사라.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가 거래량 증가 양봉이 날 때 사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결론 이제 움직일 때 되고 됐는데 무거운 위치에서 산 거는 짚고 넘어가자 주가가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나 2만 5천 원을 깰 확률은 떨어진다. 오히려 이 주식이 거기까지 밀리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병님이 매수기회를 준 거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추가 매수해서 향후에 2만 8천 원에서 2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린다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끝!